1. 결혼 결혼, 위장된 사랑의 노래 겨울비가 추적거리며 내렸다. 윈도 브러쉬는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빗물을 닦아냈다. 문섭은 때아닌 겨울비 때문에 마음이 더 울적한 거라며 애써 비탓을 해보았다. 차에서 내리는 난영에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줄 걸 그랬다는 후회가 일어났다. 자신이 비겁한 뒷걸음질을 치는 것은 아닌지 문섭은 운전을 하면서 좀처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습관을 깨고 담배를 피워물었다. 그녀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문섭은 자신을 받쳐주고 있던 질서 하나가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다. 담배 연기를 한숨과 함께 내뿜는 문섭의 내리에 젊은 여자와 사귀고 있는 동창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한 친구는 도고온천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보았는데 그 친구는 젊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호텔 커피숍에 들어서고 있었다. 머쓱해져 외면한 건 오히려 자신이었고 친구는 담담하게 두 사람을 인사까지 시켰다. 또 한 친구는 꽤나 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동창들 모임에서 얼굴이 보이질 않아 안부를 물은 적이 있었다. 김 사장, 사업은 잘 되고 있나? 그럼 잘 되지. 회사도 회사지만 연애 사업 때문에 더 바쁘다네. 대기업 상무로 있는 친구가 대답을 했다. 연애 사업이라니. 이 사람 놀라기는 말 그대로 연애 말일세 연애. 네. 어디서 그렇게 싱싱한 물건을 구했는지 아예 아파트 한 채 사서 들어앉혀놓았다네. 그날 친구들은 모두가 부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문섭은 그들을 보며 우울해했다. 그리고 무절지한 소유욕은 결국 이성이 마비된 증거라며 친구들을 마음속으로 경멸했었다. 나도 그들과 같은 부류일까? 아니야. 난 그들과 다르다. 난 형을 사랑하는 건 이제 내 진실이다. 난 사랑을 하는 거지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다. 문섭은 다시 담배를 찾아 입에 물고는 창문을 조금 내렸다. 어쩌자고 강변에 아파트만으로 둑을 쌓았는지 비에 젖어 움침하고 궁상맞아 보이는 덩어리 군데군데 불빛이 보였다. 뜨를 밟으며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새삼 느껴본다. 그리고 계절 따라 정성껏 뜨를 가꾸는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다. 문섭은 가느다랗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내는 요즘 무언가에 시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식탁이며 정리되지 않은 집안 구석구석에 아내의 불편한 몸과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걱정을 하는 문섭에게 딸아이는 의사라도 되는 양 엄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었다. 아빠, 엄마 요새 많이 우울해해요. 제2의 사춘기거든요. 제2의 사춘기라고? 그게 뭔데? 아빤 그것도 몰라요. 갱년기를 말하는 거예요. 갱년기는 뭔지 아시겠죠, 아빠? 마음이 여린 여자라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걸 아내는 심하게 앓고 있다고 여겼다. 아내에게 미안했다. 오늘은 따뜻하게 아내를 위로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차를 여의도 광장으로 좌회전시켰다. 마포대교 방향으로 달리던 문섭은 조금 전까지 나년과 함께 있던 호텔을 힐끔 쳐다보았다. 아내에 대한 걱정이 슬그머니 멀어져 가며 그녀의 체온이 아직도 느껴지는 듯했다. 나른한 쾌감, 은밀한 충족감, 그리고 아직도 자신에게 남아있는 장작불 같은 열정이 놀라웠다. 문섭이 귀가할 때까지는 반드시 대문을 밝혀주던 아내였는데 집 앞에 다다른 문섭은 대문에 외등이 켜있지 않은 걸 보며 아내의 기분을 짐작해 본다. 남편의 외도 자주 들어온 얘기지만 적어도 현숙에겐 멀고 먼 남의 얘기였다. 그들을 걱정해주고 안쓰러워했지만 어쩌면 현숙의 속마음에서는 자신의 완벽에 가까운 가정생활을 흐뭇해하며 만족해했을지도 모른다. 정성껏 쌓아올린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내리는 절망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남편의 외도를 확인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인지 하지만 현숙은 남편에게 걸고 있는 백분의 일만큼의 기대를 어떻게든 떨쳐버리고 싶었다. 하기 싫어도 해야만 될 일이라고 현숙은 스스로에게 다짐해 본다. 장흥의 강교수 부인 전하는 현숙의 마음을 오히려 침착하게 만들어 줬다. 어찌되었든 나 할 일은 다 하자며 현숙은 자정 가까이 들어온 남편의 점퍼를 받아들었다. 옷걸이에 점퍼를 끼울 때였다. 향기가 스치는 듯했다. 현숙은 이건 남편의 냄새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23년을 함께 살아왔는데 더구나 남편의 화장품은 늘 현숙이 골랐었다. 향이 강하지 않고 은은한 걸로 그때 남편이 가까이 다가왔다. 남편은 양손을 현숙의 어깨에 얹으며 토닥거렸다. 당신 오늘은 어땠어? 기분은 좀 나아졌나? 현숙은 남편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 척했다. 남편에게 풍기는 낯선 냄새는 로션이나 스킨이 아닌 향수 냄새 같았다. 설사 스킨이라 해도 밤늦게까지 향기가 남아있을 리 만무였다. 현숙은 다리에 힘이 빠졌다. 저녁은 어떡하셨어요? 문섭의 팔을 살짝 부딪히며 태연을 가장했다. 음, 먹었어. 그럼 씻고 주무세요. 피곤하실 텐데. 옷장 문을 닫으며 현숙은 이제야 생각났다는 듯이 남편을 불렀다. 참, 저녁에 장응에서 전화 왔었어요. 그래? 강 교수가 벌써 왔나? 며칠 걸린다고 했는데. 강 교수님이 아니라 부인이 전화를 했더군요. 당신이 급히 서두르는 바람에 강 교수님의 편지를 전하지 못했대요. 왜 그렇게 서둘렀어요? 누구 동행이 있는 것도 아닐 테고. 동행은 무슨 동행. 강 교수도 없는데 혼자 차 마시기가 어색해서 그냥 나왔지. 너무도 태연하다. 방을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현숙은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다. 저 남자가 정말 내 남편일까? 이십여 년을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잠을 자며 다 큰 딸을 둔 이젠 서로 손잡고 노을을 설계할 나이가 아닌가 어쩌다 저 남찬 저렇게 변했고 내 꼴은 또 이게 뭔가 남편이 묻혀온 낯선 냄새가 떠나질 않았다. 현숙은 옷장을 열고 남편의 점퍼를 얼굴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때 조금 벌어진 주머니 사이로 자주색 꽃무늬의 천이 눈에 들어왔다. 그건 여자의 손수건이었다. 현숙은 현기증이 느껴져 이 말을 짚었다. 이제 더 이상 뭘 망설이는가 언제까지 이러고만 있을 거야 이젠 결정을 내려야 해 엄마 뭐해? 승희가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란 현숙은 재빨리 옷장 문을 닫았다. 아빠 옷 걸고 있다. 왜? 무슨 할 말 있니? 아니 그냥 와봤어. 아빠 들어오실 때 인사도 못하고 해서 좋은 노래가 있어서 녹음하고 있었거든. 살짝 귀여운 웃음을 짓는 딸을 보니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다. 이젠 성숙한 처녀 티가 풍기는 딸의 모습이 새삼스러웠다. 그런 딸을 보며 불과 얼마 전 남편의 바람을 징그럽게 겪은 태옥에 체념 섞인 말이 아프게 가슴을 두드렸다. 그 인간하고 사느니 차라리 뱀을 기르는 게 덜 끔찍할 것 같아. 생각 같아서는 두 인간을 간통으로 고수하고 싶지만 자식들은 어떡하니? 어디 우리의 자리가 한 남자의 아내뿐이니? 엄마라는 책임과 의무의 자리도 있잖니? 그까짓 난량한 아내 자리야 더럽다 생각되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 하지만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이야. 이혼이란 게 애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일 거라고. 더구나 우리 애들은 아직 어리지 않니? 대학에만 들어갔어도 나는 안 살아. 식사 때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편식을 하듯이 현숙은 태옥의 말 중에 아이가 대학에만 들어갔어도 살지 않았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현숙은 거실로 나가는 승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저 아인 부모의 이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잘 이겨내기는 할까? 대학생이라 하지만 이제 스무살을 간 넘은 딸에게 현숙은 같은 여자로서의 동질감을 갖고 있진 않았다. 그저 늘 어린아이일 뿐 그런 생각을 하던 현숙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승의 결혼 문제를 생각 못했구나. 부모가 이혼했다면 어느 집에서 며느리로 받아들이겠어? 아, 그럼 어떡하지? 난 도저히 이번 일은 용서 못하겠는데. 이런저런 결론도 나질 않는 생각에 넋을 놓고 있던 현숙은 남편의 가라앉은 목소리를 들었다. 조금 열려진 문틈으로 내다보니 문섭이 수화기를 들고 소파에 깊숙이 묻혀있었다. 현숙은 온 신경을 거실 쪽으로 모아갔다. 오늘 일은 사과하지 않겠소.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내 진심이었기 때문이야. 그럼 푹 쉬고 내일 봅시다. 시간하고 장소 정해요. 난 괜찮아요. 세종문화에 간 커피숍? 나야 좋지만 불편하지 않겠어. 그럼 내일 1시에 만납시다. 안녕. 뭐라고? 안녕? 웃기고 있네. 지가 무슨 청춘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역자리에 앉아 장흥에 갔던 여자구나. 뻔뻔스럽게 집에서 전화까지 하고. 현숙은 남편의 통화 상대가 여자라 단정 지으며 한시에 세종문화회관 커피숍을 몇 번이고 되새겼다. 이튿날 현숙은 아침부터 집안일을 서둘렀다. 전화를 써야 할 텐데 도저히 집에서는 안 될 것 같아 슈퍼마켓에 가는 척하며 집을 나섰다. 슈퍼마켓 앞에 공중전화가 있긴 했으나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현숙은 찾길까지 빠른 걸음을 옮겼다. 다행히 명예는 집에 있었다. 오늘 밖에 나올 수 있겠니? 왜? 무슨 일 있어? 오늘 둘이 만나는 것 같아. 막상 확인하려니까 좀 떨리지 뭐니. 그래서 그래 그래 전화 잘했다. 친구 좋은 게 뭐야. 당연히 나가야지. 근데 너 어떻게 알았어? 심 교수 약속을. 어제 전화하는 거 들었어. 집에서 전화를 해? 응. 집에서. 심 교수 대단하구나. 세상에 정말 믿을 사람 없네. 내가 알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친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능청을 부리더라. 자세한 건 이따가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 내가 차 가지고 나갈게. 명예와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고 공중전화 부스를 나서는 현숙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세찬 바람이 달려들었다. 마침 2층에 통유리로 창을 한 카페가 있었다. 그곳에서는 세종 문화예관 후문에 있는 주차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중년의 여자들이 한참을 앉아 있어도 어색하지 않는 카페는 없을까. 왠지 잘 그려놓은 그림에 얼룩처럼 보여지는 자신들의 모습이 멋쩍게 느껴진다. 장응의 여자와 함께 간 것과 손수건 얘기를 전부 들은 명예는 평소 그녀답지 않게 아무런 말이 없었다. 명예는 이제야 현숙의 문제를 실감하고 있었다. 승희가 마음에 걸려. 우울한 침묵을 깨고 현숙이 입을 열었다. 아니 그럼 너 정말 이혼할 생각이었니?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 명예가 놀란 표정으로 말을 했다. 난 싫어. 정말 싫어. 내가 네 마음을 모두 이해한다면 그건 좀 과장이겠지. 하지만 현숙아 나 요새 네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속상하단다. 이제야 말하지만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도 모르겠어. 멍하니 이따 갑자기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심 교수 얘기는 그만큼 나에게도 큰 충격였어. 내가 그런데 넌 오죽하겠니? 이혼을 생각할 만도 하지. 그렇지만 그게 감정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다. 대구에 다니는 동안 어쩌다 실수를 했겠지. 네가 문제 삼으면 곧 마음을 돌릴 사람이라고 난 생각해. 어쩌다 실수라고 어쩌다 비우는 바람은 괜찮단 말이니? 난 그 바람이란 말 자체가 역겨워. 이건 엄연한 배신행이야. 분하다거나 억울하다는 감정점은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나 수치스러운 줄 아니? 나 자신에게 느껴지는 취업감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명예는 현숙의 이혼 결심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현숙은 반드시 이혼을 하고 말 거라는 그런 예감이 들었다. 장밖 주차장을 응시하고 있는 현숙의 얼굴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명예는 넵킨을 건네주며 조심스럽게 말을 했다. 승희 생각을 해서라도 기운을 내라. 어떻게 다 큰 딸을 두고 그따위 짓을 할 수가 있는지. 승희하고 얘기하는 걸 보면 얼마나 뻔뻔스러워 보이는지 몰라. 소위 교육자라는 게 학생들 앞에서는 잘난 척하고. 그 인간은 철저한 위선자야. 어머, 그러고 보니 내일이 토요일이구나. 그렇지? 응, 토요일 맞아. 왜, 내일 무슨 일이라도 있니? 승희에게 말하는 걸 들었는데 내일 TV에 나가나 보더라. 신한국 창조에 뭐뭐하는 주부들의 의식개혁이라나 뭐라나. 어차피 오늘 밤에 이혼 얘기 꺼내려고 하는데. 저도 사람이면 그 프로에 못 나가겠지. 저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게 의식개혁은 무슨 의식개혁이야. 더구나 주부들 상대로. 그때 명예가 현숙의 말을 막았다. 저기 봐, 신 교수 맞지? 주차장에서 세종문화회관 건물로 걸어가는 남자는 분명 문섭이었다. 예, 일어나. 미리 차에 타고 있자. 명예의 재촉에 현숙은 반응이 없다. 반드시 뒤를 밟아야 하니? 뭘 확인하려고. 너 괴로운 거 알지만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한번 쫓아가 보자. 두 사람 금방 나올라. 명예는 관리소에 미리 주차요금을 넉넉히 지불했다. 현숙은 명예가 시키는 대로 뒷좌석에 앉았다. 신 교수 차가 저쪽에 있어서 다행이다. 명예야, 그냥 가자. 나 쓰러질 것 같아. 정신 차려, 이 바보야. 넌 궁금하지도 않니? 내 성미에 많이 참는 거 너도 알 거야. 그런데 아까 신 교수 보고 나니 속에서 불이 난다, 불이 나. 넌 거기 깊숙이 몸 숨기고 앉아 있기나 해. 운전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둘이서 교대로 한숨을 내쉬며 초조히 기다리고 있는데 두 사람이 나오는 게 보였다. 명예는 운전할 때면 사용하던 엷은 색깔의 안경을 썼다. 늘 쓰던 안경인데 오늘은 마치 연극하는 것 같네. 연극은 연극이지 뭐. 어차피 사는 게 연극 아니겠니? 명예는 괜시리 중얼댔다. 문섭이 여자에게 문을 열어주는 게 보였다. 세상에, 자상도 하셔라. 명예가 안이 꼽다는 듯이 한마디 불쑥 뱉었다. 저 여자야, 대구에서 본 여자가 분명해. 현숙이 비명 같은 소리를 질렀다. 문섭의 차가 관리소 앞에 잠시 멈추자 명예가 시동을 걸었다. 여자가 문섭을 향해 몸을 옆으로 돌린 자세였고 두 사람은 계속 얘기를 주고받는 듯했다. 세검정 길은 한산했다. 평소에 속력을 내지 않는 문섭이라 뒤따르는데 별 어려움은 없었다. 세검정에서 좌회전을 한 문섭의 차는 속력을 놓치워 구기터널 방향으로 천천히 달렸다. 그리고 그들은 서구식 건물의 모텔로 들어갔다. 예, 저기 들어가기 전에 잡아버리자. 명예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소리를 쳤다. 아니야, 차 돌려. 우리 그냥 가자. 너 정말 이혼할 거면 경찰 데려오자. 간통으로 집어넣어버려. 흥분해서 펄쩍 뛰는 건 오히려 명예였고 현숙은 시트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아버렸다. 돌아오면서 명예는 심 교수야 자신이 나설 수 없지만 김난영이란 여자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수없이 했다. 불과 얼마 전 같은 일로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던 태욱을 현숙은 이해하지 못했었다. 이혼할 것이 아니면 은밀히 처리할 것이지 왜 친구들에게 알릴까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 가당치도 않은 오만이었다. 친구들을 불러모았던 태욱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현숙은 태욱의 결정까지 이해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다짐을 한다. 명예가 고맙기도 하고 미안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했다. 걱정하는 명예를 겨우 달래서 차를 돌리게 했다.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집 앞에 와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마침 승희는 집에 있었다. 엄마, 벌써 와? 더 놀다 오지 그랬어요. 많이 놀았다. 명예 아줌만 안녕하시지? 그래, 잘 있더라. 너 뭐하고 있었니? 지금 막 밥 먹고 커피 타는 중이야. 엄마도 한 잔 줄까? 그럴래? 엄마 옷 갈아입고 나올게. 거실에서 마시자. 승희에게 말을 해. 얼마나 충격이 클까? 아빠를 유난스럽게 따르는데. 어떡하지? 그래, 내 판단이 틀렸다. 네가 무슨 죄가 있다고 미리 상처를 준단 말인가. 현숙은 승희에게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문섭은 10시쯤 돌아왔다. 엄마, 아빠 들어오셨어. 누워있던 현숙은 딸의 외치는 소리에 겨우 몸을 일으켰다. 승희와 웃고 떠들며 안방으로 들어서는 남편의 얼굴에 현숙은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었다. 당신 오늘 즐겁게 보냈어.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으니 기분 전환 좀 되었겠군. 안 그래? 현숙의 대답이 없자 눈치 빠른 승희가 제 아빠의 비위를 맞췄다. 아빠, 내일 방송에 나간다고 사우나 했구나? 아침보다 말숙해졌는데? 조금만 변해도 곧 알고 느끼는 그게 가족이었다. 남편의 옷을 받으면서도 전날처럼 의심이나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다. 당신 오늘 유난히 피곤해 보여. 나 서재에 있을 테니까 당신 먼저 자요. 문섭은 허둥대며 안방을 나갔다. 거실에 있던 승희가 제 방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현숙은 서재 문을 노크했다. 나, 할 말이 있어요. 문섭이 의자를 돌려 현숙을 쳐다보았다. 눈길이 마주치자 현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다. 급한 얘기 아니면 내일 아직 그래?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해야겠어요. 무슨 얘긴데 이 밤중에 꼭 하겠다는 거야? 문섭은 의자에서 내려와 현숙 앞에 앉았다. 담배를 피워 물며 현숙의 말을 재촉하는 표정을 지었다. 우리 헤어집시다. 헤어지자고? 그럼 이혼을 하자는 얘기야? 그래요. 이혼해야겠어요. 문섭이 껄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나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면 밤늦게 사람 붙잡고 갑자기 헤어지자니? 도대체 이유가 뭐야? 능청 부리지 말아요. 그 이유를 몰라서 내게 묻는 거예요? 모르니까 물을 수밖에.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제정신? 그러는 당신은 정신이 똑바로 박혔다고 생각해? 문섭이 벌떡 일어섰다. 나가. 당장 나가.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어쨌든 지금 바쁘니까 내일 얘기하자고. 하하하. 내일 텔레비전에 출연하신다고. 현숙의 말이 슬슬 꼬여갔다. 그것도 주부들 의식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당신 내 말 잘 들어요. 이건 충고가 아니라 조강지처의 마지막 내조라고 생각해요. 당신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았다면 감히 방송 출연은 하지 못할 걸? 제 마누라 하나 희롱했으면 됐지. 남의 부인들 모아놓고 사기를 치겠다는 거야 뭐야? 그때였다. 이럴 때 흔히들 별이 보인다고 했다. 갑자기 현숙의 눈앞이 번쩍하더니 목이 돌아가는 느낌이 왔다. 다음엔 주먹으로 칠 건지 남편은 두 주먹을 불꾼지고 씩씩거렸다. 어디다 대들어. 점잖지 못하게 말하는 것하고는. 이제 보니 손버릇도 더럽구나. 적반하장이라더니 손찌검을 해? 당신처럼 인격도 양심도 없는 인간한테 교수님 교수님 하는 학생들이 불쌍하다. 다시 한 번 세차게 커다란 손이 뺨을 덮쳤다. 미치지 않고서야 제정신이 아니군. 이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말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러나 현숙은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바라그랬다. 그래 난 제정신이 아니야. 그럼 김나녕이란 년은 정신이 올바로 바뀌어서 가정 있는 남자하고 모텔이나 드나드니? 그것도 대낮에 상컷들 같으니라고 조용히 이혼하자고 했으면 알아들을 것이지 사람은 왜 쳐? 이렇게 짐승같이 나오는 이상 절대로 조용히는 안 돼. 너희 둘을 나 말고 딴 사람들에게 심판받게 할 거야. 현숙은 서재를 뛰쳐나왔다. 방문 앞에 승희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엄마 정말이야? 정말 아빠가 그래? 직접 물어보렴. 승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흑흑 소리내어 울었다. 자식을 달랠 기력도 없었다. 현숙은 맨바닥에 몸을 리었다. 맞은 건 뺨인데 귀 속에서 벌떼가 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구막이 터졌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꾸만 졸음이 왔다. 이 지경에 잠이 오는 게 이상하다 하면서도 쏟아지는 잠을 못 이기고 현숙은 눈을 감았다. 덕과 사랑이 한데 어우러진 영혼을 지닐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나는 때때로 사랑한다는 것 힘껏 사랑하고 점점 더 사랑한다는 것 그것 외에 또 다른 덕이 있을까? 하고 의심하여 본다. 그러나 또 어떤 날에는 덕행이란 다만 사랑에 대한 한거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이도 보인다. 모파상의 텍스트를 보며 워드의 자판을 누르던 난영은 시계를 보고는 깜짝 놀라 전원을 껐다. 티비를 향해 리모컨을 누른 뒤 문섭이 출연할 방송국의 채널로 고정시켰다. 아직은 앞으로가 진행 중이었다. 난영은 까운 자락을 고쳐 여민 후에 주방으로 들어갔다. 냉장고를 열었으나 올케가 담궈준 씌워버린 김치통과 사과 한 개 말라버린 레몬 반조각 그리고 우유와 생수뿐이었다. 우유를 한껍 따랐다. 혼자 집에 들어와서 혼자 먹고 혼자 자는 어쩌면 혼자 해야 되는 이 모든 생활이 평생을 갈지 모른다는 예감을 하며 쓸쓸한 웃음을 지었다. 이제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한 그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 돌아갈 곳이 있는 남자 헤어질 때 남자는 아내와 딸이 기다리는 가정으로 자신은 텅 빈 집으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에게 아무것도 원해서는 안 된다. 문득 스치듯이 떠오르는 그의 아내 모습이 있다. 난영이 기억하는 부인은 문섭의 옆자리에 어울리는 아늑함과 고운 자태의 여인이었다. 난영은 문섭과 자신이 그의 아내를 두고 공범자가 되어 있음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TV에서 박수소리가 들렸다. 프로가 시작되고 토론자의 소개가 진행 중이었다. 난영은 등 의자에 몸을 깊숙이 기대었다. 문섭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는 약간 피곤해 보였다. 그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고백이 다시 들리는 듯했다. 난영을 사랑하는 일이 이젠 내 운명의 한 부분이 되었소. 난영과 헤어지고 돌아서면 바로 그 몇 초가 내게는 아득한 과거가 되어버릴 때가 있소. 당신과의 만남은 내겐 기적과도 같은 축복이오. 화면 속에서의 문섭의 시선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착각을 하며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그때였다. 부드럽고 설득력 있는 그의 음성에 난영뿐이 아니고 화면 속의 주부들까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을 때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들렸다. 난영은 시선을 TV에 둔 채 전화기를 끌어당겼다. 여보세요? 거기 4769번이죠? 네, 맞습니다. 김난영 씨인가요? 처음 듣는 목소리였다. 난영은 머뭇거린 뒤 대답을 했다. 네, 접니다만 누구시죠? 지금 아파트 앞에서 전화 거는 거예요. 그런데요? 김난영 씨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좀 만나줘야겠어요. 누구신지 말씀을 해주셔야죠. 신문석 교수 일로 왔어요. 난영은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무슨 일이신지. 그러니까 만나자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목소리에 짜증이 베어 있는 듯했다. 전 지금 나갈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용건도 모르겠고요. 정화예요. 그럼 내가 그리로 가죠. 상대방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도전적이고 단호했다. 누구라고 밝히면 나가겠습니다. 나? 심 교수 부인의 친구예요. 나오겠어요? 내가 집으로 갈까요? 여기 아파트 앞 대한 슈퍼마켓 공중전화인데 20분만 기다리죠.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겨울 사랑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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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